정부가 7월부터 만 24세 이하, 중위소득 60% 이하인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. 7월부터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251만 6천원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여성가족부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청소년 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. 지원 대상자는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입니다. 전국에 있는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3천 명 이내를 대상으로 하며 국비 예산 18억 원이 투입됩니다.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지원 대상자입니다. 지원 대상자입니다. 지원 대상자입니다. 아멘